문재인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면서요? 네. 원래 이번 주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원래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여름휴가를 떠났었는데 올해는 가지 않기로 한 거죠. 아마 지난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건데 역대 대통령 중에 휴가를 가지 않은 사례는 취소한 사례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중호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필압 사태 때문에 휴가를 취소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취소하면 청와대 밑에 사람들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다시 와야죠. 다시 와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 대통령부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고 청와대도 직원들한테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당시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대통령 휴가가 하루 미뤄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휴가를 가긴 갔습니다. 물론 휴가 중에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했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니만큼 말씀하신 대로 일부 참모들도 휴가를 짧게 단축을 하거나 좀 미루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청와대는 비서진이 다 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주제로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이미 이제 휴가를 간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그런데 대통령이 2박 3일 방문했다고? 네. 주말을 이용해서 26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로 제주도를 찾았는데 그냥 잠깐 쉬러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니까 연차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김정숙 여사도 동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제주 방문은 비공식 방문임을 감안해서 부속실장 경호실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을 했다고 하고 제주시 한리무배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다만 숙소 인근 그리고 제주시 탑동 인근의 향통시점 등을 찾은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제주도 방문이 알려졌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 의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한 후에 당황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할 만큼 국내외 현안이 엄중한데 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지난 18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 회동을 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협의회가 이번 주에 출범을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박맹호 사무총장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김권태홍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와 같이 합의를 했고요. 또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서 금주 중에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이 민관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일을 벌었을 경우에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정말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회동 결과를 발표하는데 8월 1일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과 대일본 결의안 민생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인데 그러면 7월 임시 국회인가 8월 임시 국회인가 그렇고 얘기가 좀 나오겠네요. 네. 4월 5일 이후 108일 만에 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민생법안이 상당히 산적해 있거든요. 네. 엄청 많이 쌓여있죠. 당연히 빨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도 지금 역대 추경 두 번째로 8월 1일 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늦은 추경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이게 재해가 일어난 지가 꽤 됐는데 산불재해가요. 그런데 그 재해 지금 대책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황 지진도 있고 아니죠. 네. 또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다시 추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통과돼야 기업들도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할 텐데 어쨌든 8월 1일 날 처리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방미단 여야 합의해서 여러 명이 미국 방문을 했었죠. 아마 외교적으로 한번 설득해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은데 방문단이 일본 의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네. 지난 24일 7명의 방문단이 출발을 했는데 일단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의원단이 함께 회의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일본 의원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뒷얘기는 한미일 의원회의를 마친 뒤에 현지에서 기자간담을 했는데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이 먼저 거친 얘기를 해서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일본 측 반응이 그리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아베 정권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만남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 한일의회 외교 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방일단이 오는 31일 도쿄로 가서 자민당 소속의 루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기대를 좀 해봅시다. 요새는 다 같이 함께하는 분위기인데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소고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석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도 지금 안 받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이종걸 우상호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요. 일단 오전 9시 50분께 김두관 의원이 가장 먼저 나와서 대한민국 법화에 많이 평등하다.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소환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종걸 의원도 곧 출석을 해서 경찰이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오후 2시에 경찰에 왔는데요. 경찰 소환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라면서 민주당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말 괴이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출석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네.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를 처음 내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 수가 총 109명이고요.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59명인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가빈 의원에게는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지난주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2차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통상 경찰은 세 번째 소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적용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한 협박범이 검거됐다고요? 네. 이게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인데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실에 흉기 그리고 부패한 새 사채 그리고 협박 편지 이렇게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박 편지가 있었는데 이 협박 편지에서는 발신인이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윤소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요. 오늘 오전 9시께 윤소아 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남성이 35살 유모 씨인데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에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진보진영 정치인인 윤소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셈인데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대학생진보연합 이름만 진보연합이고 활동은 국구보수활동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대학생진보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위원장이 부당하게 잡혀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소포를 보낸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탄압하고자 경찰이 조사 사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소아 의원도 정말 대학생진보연합 쪽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강훈 한기총 회장이 한기총 내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했던데 무슨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횡령과 사기 공급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지금 정강훈 회장을 고발한 사람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들입니다. 이 조사위원들이 왜 고발을 했냐면 정강훈 목사가 대표회장 취임식부터 현재까지 한기총 주간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니라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았다. 그럼으로 행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기총의 사무실 임대료도 밀려 있고 또 직원들은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고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기총 상근 직원 6명은 올해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총 체납 임금이 한 3,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전강훈 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강훈 회장은 오늘 낮 12시에 서울 종로구 한기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대표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와보니까 한기총에 돈이 없더라. 그리고 돈도 여기저기 좀 줘야 할 곳이 많아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한기총 공식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받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한기총 계좌로 받으면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열 수가 없어서 다른 계좌를 받았던 거고 원한다면 본인과 한기총 명의의 계좌 등을 오늘이라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전강훈 회장은 신도들에게 기금을 받아서 착복하는 등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서 지난 12일 해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강훈 회장이 한기총 소속 교회나 또 신도들은 다 나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고발당했다고 하면 본인의 말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한기총 회원들을 다 만나보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고발을 한 주체가 한기총 내부 산하기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지난 주말인가요? 네. 상암에서 유벤투스와 우리 K리그. 아,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까? 네. 경기가 있었는데 티켓이 6만여 장 있었는데 두 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했거든요. 네. 6만 5천석인데 꽉 찼다고 합니다. 아마도 호날두 선수라는 빅스타가 한국에 온다. 그것도 아마 호날두 선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마지막이 아니냐. 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접속해서 금방 표가 매진된 것 같거든요. 네. 또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니까 지역에서 이 비싼 표를 끊어가지고 올라왔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티켓은 40만 원. 한 가족 4명이 가면 16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40만 원짜리 티켓이 여기 이 경기 보는 거 포함해서 부패 식사를 제공받는 건까지 있었는데 그 부패 식사도 매우 부실하다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부패 식사를.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거기다가 보고 싶어했던 호날두 선수가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네. 1분도 뛰지 않았다. 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대회를 주최를 했던 경기를 주최를 했던 더페스타라는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고요. 이 더페스타라는 업체는 본인들도 유벤투스가 계약을 위반했다. 호날두 선수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벤투스 쪽에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와 별개로 축구팬들 현장에 갔던 축구팬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벤투스가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렸겠죠. 네. 다만 한국 팬들한테 지금 한국 팬들이 너무 유벤투스에 대해서 싫어하고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는 감정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손해가 훨씬 막심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호날두 선수를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날강두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유벤투스라는 팀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경기장에 세우기 위해서 준 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 4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위약금으로는 한 몇 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팬들이 더 분노한 건 호날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경기에 뛸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이탈리아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운동하는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sns에. 우리 축구팬들이 더 분노한 것 같은데. 네.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이었죠. 네.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소송을 아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승소를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유벤투스 경기도 경기지만 호날두 선수를 보러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축구팬들이 많이 실망하셔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상현 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